어? 자 푸도끼 100개 가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죠 이거 이 노래로 눈불뽑았잖아 음.. 가봐야죠 오해물 있으신가 이분? 없네요 갑시다 바로 아 금손 갑니다 당연히 금손 당연히 가죠 하아 아 뭐 똥손입니까 100개 뜨죠 갑시다 자 자 첫 스타트는 쓰레기 자 개똥 내다운 똥 내다운 똥 자 이거는 기대를 하면 안돼 어 깜짝아 설렙잖아 41 축하드립니다 자 기대를 하면 안돼 아 그냥 ㅅ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까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ㅅ대로 되라 난 뜨든 말든 상관이 없어 어 뜨든 말든 상관이 없다 뜨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인드로 까지 잘 나와요 네 아 제발 떠라 하면 절대 안놉니다 자 첫 스타트 자 자 13개 까서 최고급 하나 떴으니깐 자 이 스포트로만 뜨면은 남은 핸도끼에서 최고급이 6개는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예 최고급 6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나왔으면 일단 여완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아이고 음 아이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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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1 2 1 2 1 2 1 2 2 1 1 2 2 1 2 1 2 1 2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미쳤다 이거는 이야아 지렸습니다 예 지렸습니다 아 나올줄 알았어요 저는 요즘 또 손이 또 안절부절 못하거든 게이볼그 또 줘야죠 여기서 아 잘나가서 그럽니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기쁘고 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100개 아 통큰팽글라카이 고마워요 자 바로 가봐야죠 이 때 삘 나왔을 때 신나는 노래 틀고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 바로 가져야 돼 이 기세를 몰고 가야 돼요 55개 남았거든요 아 갑시다 개볼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신나는 노래 틀어줘야 돼 이 때 타이밍에 자 하나 둘 가기 전까지 살살살살 가봅시다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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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둘 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둘 하나 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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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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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하나, 둘.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 바꿔야겠다 이노래 별로인거 같애 타오무제한 축하드려요 잘 뜨는데 타시빌의 타오의 게이볼그 예쁜쓰레기들 치면은 정말로 좋은 성과에요 정말로 좋은 성과입니다 최고급 하나 떴으니까 조금만 더 쉬고 아 노래도 바꿔야지 어우 좋아요 이노래 웨해모 룸브레이크가 메인이기 때문에 자 가보자 자 가보자 어 최고급 좀만 더 쉬자 최고급 또 떴다 아 타이타늄 타이타늄 그거 갖고있는 노래가 아니라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브랜드 또 떴네 아 이거 또 쉬어야겠는데 브랜드도 잘 뜨고 아우 이거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브랜드가 너무 잘 떠요 지금 예 브랜드만 뜨는게 아니라 또 게이볼그도 떠주기 때문에 에리카도 예쁜쓰레기 골고루 다 떠줍니다 지금 남은 13개 최고급 하나 더 뽑읍시다 예 하나 더 뽑읍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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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, 둘 까비 까비 초월이 하나 떴으면 진짜 완전 진짜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 아 그래도 게이볼그 축하드립니다 잘 떴네요 진짜로 아 저 만족합니다 지금 브랜드도 준수한 브랜드들로 뜨고 준수한 브랜드들로 뜨고 아 게다가 게이볼그 같이 뜨니까 아 뿌듯하네요 저도 상당히 잘 떴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아 잘 떴다 축하드립니다